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미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호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호배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에 세물결 선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매우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리스의 터 위에 더 세워질 건가를 보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게 포도나무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수 그리스의 터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유호를 우리 가운데 더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또 우리를 부르신 비전을 우리가 더 선명히 보고 그 일에도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쭉 설교하지만 좀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벌써 네 번째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기억하고 주중에 기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전 것들이 잊혀지기가 쉽고요 또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 두 배 이상 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의 가심이 여러분의 눈에 선명히 보이도록 나눠지는 게 어떨 때는 제한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더 선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우리가 이미 지난 세 주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옵은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의 터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유옵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사야서 54장 그러니까 54장부터 집중적으로 신약의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나옵니다마는 44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옵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유옵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만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부흥 셋째는 열방 넷째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다섯째는 하나님의 부흥 여섯째는 부의 회복 일곱째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사실 궁극적인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옵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유옵과 보도나무교회와 새물결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정확하게 일치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회복의 유옵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예비적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비적인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언의 이중의미입니다 예언의 이중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첫 시간에 3주 전에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우선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은 가장 먼저는 뭐에 관한 예언인가 하면 뭐에 관한 예언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슈랄리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절에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랄리 백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은 자라 칭함을 받고 있던 그 상황 그리고 그들의 땅이 황무지로 남아있는 그 땅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런데 구약의 많은 예언이 그렇듯이 신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랄리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하는 구절뿐만 아니라 이 구절 속에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는 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약속은 이 세 종류의 종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세 종류의 종을 지난번에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뉘어놓은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방문한 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그 뭐죠 좌측에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의 한 정체는 이스라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꼭지점에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야 즉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왜 꼭지점에다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완성자 내지는 대표자로 나옵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종 메시야에게 흡수되어진다 이렇게 영어로 merg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혹시 가시면 도로를 가다 보면 옆에서 차가 들어오는 차선이 있으면 거기다 merge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판이 이 말은 뭐냐면 이 차선이 이 차선이 이렇게 흡수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흡수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완성자거든요 그게 이사의 하반부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복수로만 나오고 이사의 54당부터는 더 이상 종이 단수로 나오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게 속한 무리들 참다운 성도들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해진 무리들이다 이들이 누구냐 신약의 교회인 거죠 이스라엘의 교회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의 하반부에 예언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종에 대한 예언이 섞여 있습니다 같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이중성취 영어로 더블 프로필먼트라고 그러는데 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더 자세히 찾아보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더블 풀필먼트를 쓰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제 라이브로에 있는 모든 책 중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주제가 뜨거든요 같은 용어로 된 그렇게 됐더니 스톡이라는 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좀 오래된 분인데요 이분이 쓴 시스테메릭 디알러지 조직신학에서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잘 다루고 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책은 물론 쓰여진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아주 귀한 학자고요 요즘도 그분이 처음 만든 원어사전들이 매우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예언의 이중의미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중의미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물론 두 페이지 전체에 있는 것을 제가 전체를 해석해서 나눌 수는 없고요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의 이중의미에 대해서 이건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신학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들은 명백하게 그것들이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언급하는 사건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지 않는 온전한 의미를 포함한다 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예언들은 그 예언들이 분명하고 문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학자들은 똑같은 말을 어렵게 표현합니다 선포된 시점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한 예언은 먼 미래의 사건에서 그것의 주된 성취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멀지 않은 역사적 사건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지만 부분적으로 그것의 온전한 성취는 먼 미래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년 탄생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그 시점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년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영어로 administr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책에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원리들이 역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된 예언들이 아직 그것들 앞에 온전한 성취의 순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전한 성취의 순환 순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원리들이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때로는 확대되기 때문에 어떤 예언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에 온전히 성취되되 한 번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반복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반복성취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예언에는 마치 먼 것과 가까운 것이 똑같은 거리로 보이는 일본의 그림처럼 일본의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1907년에 쓰여졌습니다 어리지 않으신 책입니다 그림처럼 그리고 디절브 화면에서 디절브 화면은 제가 영상을 잘 몰라서 모르겠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더 이해가 될 텐데 영어로 말하면 디절빙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절브 화면에서 가까운 미래가 먼 미래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처럼 관점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는 공간적인 그 다음에 시간적인 관점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예언에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산을 볼 때요 여기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뒤에 큰 산이 또 있으면 멀리서 보면요 산이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카메라 찍어도 멀리서 하나로 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만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리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리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만 최선 2천 년 동안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 먼 공간 있죠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이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강림 주의 날의 이 땅의 이맘 여호와의 날의 도래 이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 이처럼 시간적인 공간적인 관점의 부재가 예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나올 때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예언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두 가지 예언에 대한 이것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취를 보고 구약의 예언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스톡 박사는 예언의 이중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를 들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언의 두 번째 성취도 미래의 최종적인 성취를 제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두 번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그래서 아까 순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서 그 당시에 브로더스라고 아마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일 겁니다 제가 같은 성일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 침례교 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서 이 브로더스하고 맨리 두 분의 앞에서 브로드맨이라는 침례교 출판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학자들 이름을 따서 그분 같아요 그분의 마태복음 주석 480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서 41장 8절에서 53장에서 야외의 종과 관련한 예측들은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로 교체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로 교체된다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로더스라는 학자는 41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만 보여지는 가운데 메시아는 역시 42장 1절과 그 이후에도 나타난다 그런데 53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처음에는 같이 나타나는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만 있다가 같이 나타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53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메시아만 남는다 그 다음에 이 브로더스라는 학자는 바로 이 메시아 안에 있는 무리들 이사야 54장부터 나오는 그 종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 데 언급한지 모르지만 거기서 친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이사야에서 54장부터는 종들이 나오는데 그 종들이 이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속한 바위를 말하면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인 고난의 종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이 뭐냐면 이 세 개가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사야에서 62장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가장 먼저는 그 당시에 바벨로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뭐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냐면 교회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패트라 주석만 하더라도요 아까 읽었던 2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열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말은 아까도 말한 대로 버리운 자라 황무지라 남아있는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 패트라 주석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대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그러면서 새 이름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리한 후 그곳에서 살게 될 자들을 언급할 때 바로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가로 읽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 3장 12절 가로 닫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이 회복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슈라는 현재의 수치와 가난, 압재로 대변되는 삶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 그러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되면 번영과 영광으로 삶의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새의 이름으로 일컬을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구절이 가장 먼저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말하고 그리고 이사야 하바마가 명확합니다 이게 구약뿐만 신약의 예언의 성격입니다 그러면서 스트롱 박사는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한 부분을 더 나누기 원합니다 예언의 이중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참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다 예언의 이중의미에 대한 가장 훌륭한 예는 마태복음 23장과 25장 이게 구약의 예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24장 34절과 25장 31절에 나온다 거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뭐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틀릴 수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인가 이 세 군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속에 뭐가 같이 포함되냐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의 성격이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간다 영어로 passes int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애덤슨이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Min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뜻이겠죠 그 책 183쪽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애덤슨 박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역사는 하나님의 의복이었다 그런 거로 자세의 지속적인 반복은 소수의 진리에 매우 비슷하고 변화무쌍한 결합이었다 뭔 얘기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진리들이 비슷하고 변화무쌍하게 결합된 결과였다 그 말입니다 역사가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형체를 갖추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실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그 배후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들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동일하게 역사했다 이것이 조합으로 나타났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A.J. 고든이라고요 20세기 초에 그 당시 19세기 말과 귀한 학자였습니다 이분도 그분의 말을 인용하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잘 말한 겁니다 A.J. 고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이내 곧 역사가 된다 그리고 역사는 이제 예언이 된다 다시 말할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언은 이내 곧 역사가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는 이내 이제 예언이 된다 여러분이 이사에서 40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도 이번주에 다시 이사 41장 1절부터 쭉 읽어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번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사에서 40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특별히 52장까지 심지어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자 하나님인 걸 강조하십니다 Sovereign Lord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남으로써 내가 하나님인 것을 만민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나칠 만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란 것을 그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고레스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고레스 왕의 땅에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고대로 성취되어서 뭐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통합 바사국 원년에 이사야 백성들과 보다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칭령을 내립니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칭령을 내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던 모든 집기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게 에스라사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예언이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고든의 얘기가 이겁니다 이 역사는 다시 예언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의 하반부만 하더라도요 거기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뭐가 연결되냐면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를 통해 인류의 구속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의 유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건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거기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어떻게 내게는 이게 어려운 일이 되겠느냐 내가 이룰 거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예언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다시 예언이 됩니다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취됨으로써 성경대로 성취됨으로써 이 역사는 다시 이 다른 예언에 대한 사건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진리와 원리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이 땅에 뭐죠?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이거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노예 생활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사건까지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질투가 이루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질투가 이루셨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었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런데 이 사건은 또한 예언이 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유옵에 대한 예언이 되기도 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명확하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만큼 확실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만큼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AJ 고든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예언은 역사가 되고 그리고 그 역사는 이제 다시 예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 하나님의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언을 주실 때 이렇게 예언들은 성취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성취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먼 미래에 성취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심지어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성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이중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렁 박사가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사의 하반부를 보아야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회복이라고 말이죠 그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2사에서 62장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버림받은 자라 내 땅을 황무지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정말 오늘날의 교회는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오늘날 절대로 적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사회의 하반부에 주신 하나님의 유옵 속에 약속 속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을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는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 다른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기초는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기초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옵을 살펴보려면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유옵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교회에서도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누고 있다는 설교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제가 나눴던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유옵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래야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지 않았거나 들었어도 그 말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설교가 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선명히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안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간단히 요점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유옵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지요 이게 같이 가죠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이 같이 갑니다 그걸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유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유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건 신약의 교회에게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유옵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유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옵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유옵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그런 유옵을 주셨어 라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도록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옵들이 실질적으로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유옵들을 주셨다고 교리적인 지식만 그대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그게 매우 잘못되어 있는 건데 성경에 유옵들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닌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주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어질 때 하나님의 유옵이 주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옵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고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보면 명확하듯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이미 살펴본 대로 신명기 20장에 보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대한 약속인데 원수의 수가 많고 병거의 수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샤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림이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색과 전쟁하다가 당연히 제사장들은 성경에 말씀된 대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 구제를 외웠겠죠 선포했겠죠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승리는커녕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2천 명 이상이 죽었고요 나중에 언약계까지 가지고 나갔지만 3만 명 이상이 죽고 이스라엘은 불레색에게 대패해서 언약계 빼앗기고 엘리 두 아들 죽고 그때부터 불레색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실제 삶은 그 약속과 전혀 반대가 된 거죠 이게 약속이 거두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하더라도 그걸 교리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것이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건 무슨 약속이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있는 것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서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고 나타나고 효력을 발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을 발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벌인 것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교리적으로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을지 몰라도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사람에서는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금방 말씀드린 엘리시대처럼 이걸 저는 약속이 거두어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약속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것도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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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돼 있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떠나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그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유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유옵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반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거두어집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을지 몰라도 그 실질적인 역사는 완전히 거두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2주 동안 말씀드렸냐면 교회가 철저하게 교회의 터인 예수교의 터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유옵이 주어지고 교회가 그 터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유옵이 거두어진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교회의 터인 예수교의 터 위에 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터 위로 회복되어지면 유옵이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될 수 있는데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기초인 예수교의 터 위에 세워지는 즉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것은 같은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쓴 십자가 복음 책에 보면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런 도표로 표시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기치를 어떤 분은 세 개로 요약하기도 하고요 더 크게는 다섯 개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 다섯 개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개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기치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한 저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저는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빠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갈라데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또 그 외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와 오직 성령이 같이 갑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오늘날 바울 서신서를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부터 성도들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만큼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뭐에 기초해서? 하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저 좋아 저 대로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요 성령의 역할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나라의 한 학자가 기독교 학술원 학술대에 나와서 그분이 발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책도 썼는데 칼빈은 성령의 학자다 그만큼 칼빈은 성령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도 성령이 없이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건 문자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셔야 하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사법고시 공부하느라고 법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성경을 삼독인가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법고시 학교에서 검사로 있다가 몇 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 변호사로 모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만 하더라도 성령이 반드시 같이 가야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요 저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저게 종교개혁 올해 500주년 기념인데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우리 신앙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 오늘날은 성경은 강조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자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문자화된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개혁신앙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었죠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보여주시면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이 그 토대 후에서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이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요 근데 이건 왜 제가 박스로 표현했냐면 이 삶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선교자라고 여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존하튼 에드워즈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시하여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커버그라고 페이스북 창시자 그 하버드 다니다 중퇴했잖아요 지금 세계 몇 대 갑부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이 받았잖아요 명예 박사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분의 뭐지 그 하버드의 명예 박사학이 수락 연설하는 내용을 했는데요 그분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문제를 너무나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전과 문제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의 비전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그려야 합니다 포도나무교회에 그려야 합니다 그려서 이런 부분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부라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공유되지 않는다면 포도나무교회는 눈 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삶이 들여져야 합니다 안민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저거를 박스로 표현한 것은 그 삶을 통해 그렇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동요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 정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삽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이게 하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정확하게 고름도서 1장 30절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도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가 되셨다 이게 그거고요 저 신앙의 본질 그게 고름도서 2장 2절입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왜?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게 돼야 주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교회의 기초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 책 1권 2권 두껍다 보니까 나눴는데 1권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구절이 책이고요 2권이 바로 제가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고름도서 1장 30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유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신앙의 본질과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기촌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복음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즉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될 때 거기 하나님의 유업이 넘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터에서 떠날 때 그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의 유업이 거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그 교회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회복되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그 말의 의미 그대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다시 그 유업이 주어집니다 그게 제가 지난주에 2000년 교회의사를 보면 그 일이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회 하반부에 신약에 교회해 주신 하나님의 유업 중 하나인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설교 끝날 때 됐는데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겠죠 제가 오늘 사실 내용이 적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더 잘 풀어져가고 있는데 1부 예배 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짧지 나눠야 할 내용은 많지 또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바를 성도들이 보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야 비전이 나눠지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데 내용은 쉽지 않지 무슨 신학에서 강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약에 교회해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해 주신 유업이라고 구태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 터 위에 세워지면 그 모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돼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 터에 떠나면 유업이 거두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유업이 회복되기 때문에 회복 자체가 유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유업 속에 회복을 넣느냐 하면요 이 위에서 넣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면 회복되어 지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해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본인들이 그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는 폐허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킬 유업을 교회해 주셨습니다 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해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부흥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항상 예비되는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디 존스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비적인 단계에서는 우리가 옳은 말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회복된 이들은 가장 먼저 이들이 회복되죠 그랬죠 하나님이 오셔서 운행하시는 회복되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자들을 회복시키게 해주신 거죠 이게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이들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이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교회들을 더 나아가 열방을 회복시키게 한 거라고요 이 유업이 신약의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 중 하나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세물교 성교회 가운데 정확하게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 일을 보아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고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관심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의 토유에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설 것인가를 아울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아멘 자 회복에 대해 살펴보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송찬식도 있어서 시간에 맞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 살펴보면 나중에 제가 책으로 내려고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제가 회복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회복을 살펴보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에 초점을 맞춰서 회복을 살펴봅니다 회복에 대해 다를 부분이 많을 텐데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아니면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서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맞춰서 회복을 살펴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계에 보면 영적인 법칙이 나오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법칙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누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누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요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많아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사회시대에는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에 떠나면 교리적인 지식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그분을 아는 참다운 지식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을 한 명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성경이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신분적으로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을지 몰라도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특별히 로마서 11장을 보셨습니까? 신약성경의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괴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반부에 그 이스라엘이 뭘로 흡수된다고요? 참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찬 백성을 세우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세 백성을 만든 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괴핵을 말하면서 말세지말이 되면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버리신 거 아닙니다 성경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말은 뭐냐 버리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하나님을 버리면 종교적인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마저 자기 목적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적인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면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은 관심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들을 신분적으로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시대에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시대에 그들에게 심판이 많습니다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이번 주제를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기초에서 떠나면 벗어나면 십자가 복음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오늘날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이미 와 있는데도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불레세스에게 패했는데 왜 됐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오늘날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심판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알아야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둘째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시대 내내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시대 세번째 그러니까 라우디기학교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후한 눈을 가지고도 단 한마디 칭찬할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 하나가 눈물었다 근데 그 사실도 모른다 분별이 어두워진 거죠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우리는 부자라 부야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왜? 눈이 멀으니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거죠 그 다음에 세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거칩니다 네번째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까 표현한 대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여섯번째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대로 믿을지 모르지만 그 실제는 사람에서 철저하게 거두어집니다 이론만 남습니다 그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일곱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저하가 여러분 구약시대부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신분은 참으로 고귀하고 놀랍습니다 신의 읽기 19장 5절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돼 제세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려라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들어도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을 가까운 장례 주일날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나시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저스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적 속이오 왕같은 제서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신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곁에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구절들을 들을 때 별로 감격이 없습니다 왜 감격이 없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믿을지 모르지만 그 삶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된 삶은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정말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고귀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그 신분이 박탈당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철저히 거친다 그 말입니다 교리는 남아있고 이론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철저히 거치기 때문에 그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애가 1장 예레미야의 애가는 남방 유다가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가 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이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부강하고 위대한 나라가 주어졌고 거기에 번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꽃은 그 아들 솔로몬 때 피었는데 그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다이세 영향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초기에는 다이세를 본받아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번성해지면서 그는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일부 돌아오는 때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향 곡선을 계속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 북방 이스라엘은 서기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에서 나라가 세게 흩어져 없어졌고 남방 유단은 서기전 586년에 바벨론 누부가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상황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전에는 공주였는데 열방해서 지금은 노예가 되었다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애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15절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리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읽혔던 성이 이성이냐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그 할 때 예루살렘은 온전한 영광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를 그 위대한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위대한 신분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도바오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가장 값비싼 보아를 질그릇에 넣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 보석 못지않게 비싼 돈을 들여서 보석 상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보아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아를 질그릇에 두셨습니다 그게 고름도서 사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아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위대한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신분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신분의 실질적인 효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신분이 추락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약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만 하더라도 우리 자체의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처럼 태양을 반사하는 달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14장 34절 이렇게 말하죠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이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요즘 소금은 정제되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소금을 이렇게 바다에 가서 바닷물이 묻은 해초 같은 걸 뜯어다가 썩기 때문에 해초가 썩으면 썩었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럼 보십시오 옛날에도요 풀이 썩으면 거름으로 씁니다 심지어 사람의 인분도 거름으로 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금이 썩으면 아무것도 못 썼습니다 거름도 못 쓰고요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썩으면 밖에 버렸고 길가에 사람들이 오며가며 밟았습니다 이것에 비유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소금으로서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신분을 주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밟힙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4장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 누구든지 나를 따리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느냐 하면 다시 말하면 그들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더 나아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느냐 하면 다른 말로 해서 모든 소유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느냐 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고 집사를 잡사라고 부르고 교회를 혐오시설처럼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갖 조롱과 멸시를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적과 시도도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창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듯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머물면서 운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께 나오기를 두려워했지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갔다고 성격은 말하고 있고 이것을 두고 아까 성격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공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설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흥을 보내시고 그 부흥을 예비하시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을 물붙듯이 부으시고 부흥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게 평양대 부흥이고 그게 웨일즈 부흥이고 그게 웨슬리 시대 부흥이고 그게 1960년에 있었던 헤브리드 부흥이고 그게 수많은 부흥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건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기초인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면 전반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면 전반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전반적인 생명의 역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전반적인 생명의 역사가 회복됩니다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3회의 7장입니다 3회의 상은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회의 상 7장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방송을 듣는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미스바 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때로는 미스바 성애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우리나라에 회복이 있을 줄 아는데 그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미스바 성애는 단순한 하나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스바 성애가 소중했던 것은 그것이 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3회의 상 7장 1절을 보십시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우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베 집에 들여넣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우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우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엘리시대 언약계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계로 인하여 많은 화를 블레셋에 보내니까 그들이 언약계를 돌려보냈습니다 돌아와서 어디에 있게 되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랏 여아림에 있게 되었고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가져오자 할 때 언약계가 기랏 여아림에 있으니 하나님이 거길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언약계를 가져오자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져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엘리시대 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로 버렸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패배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언약계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메고 나갔더니 이기기는커녕 3만 명 이상 죽고 언약계까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에서는 철저히 떠나 있는 채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율법주의입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도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장 2절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요하를 사무완이라 그랬는데 영어 NIB 성경에 보면 그들이 요하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분 자신을 찾는 것 그러면 3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요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요하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요하만 섬기지라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로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보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이 전반적으로 그들의 삶에 회복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나열하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불레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짐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전반적으로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기도응답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의 시대는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월상 모든 대회와 절기를 성경대로 철저히 지키고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수송할 순념서 어린 양 등 성경에 규정한 재물들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말라키 시대는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지였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신앙의 본질로 돌아왔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의 터유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전반적인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는데 기도응답이 회복됩니다 기도응답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여기다 그걸 안 가져왔는데 가끔 언급하잖아요 오카논 목사님이 소천하신 해에 크리스찬의 투데이 한국판에 원고를 쓰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 그 제목이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였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프로그램은 남았지 생명이 거의 없다 심지어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와서 감화를 받지 못하고 이내 세속적인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저들대로 살겠지라고 차념해 버리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의 상황이다 이렇게 썼어요 보실래요? 이게 모름이 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생명의 역사가 거친 거라면 압니다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11절에는 드리는데 새벽교도 드리는데 구형 예배도 드리는데 때로는 성경 감성도 하는데 왜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날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죠 성경시대와 똑같이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생명의 역사가 거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면 생명의 역사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어진 바울이 살았던 삶 그것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삶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린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추구하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부족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절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 불과할지 몰라도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이요 우리 가운데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요 거의 심지어 영화부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신약의 모든 교회에 유옵을 주셨는데 그 유옵은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져야 주어지게 되어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유옵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원래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예배를 생각할 때 외부적인 모양을 생각합니다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되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받으셨다 외부적인 모양을 보죠 당연히 흠 없는 걸 가져왔겠죠 그런데 이사야 때는 성경에 규정한 대로 흠 없고 점 없는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무스들였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혓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건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시대는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세상에 자기 목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은 관심도 없는 가운데 자기 목적이라는 수단에 불과하고 종교적인 의식 드리는 것마저 세상에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는 율법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의식에 불과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인 모양만 따집니다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너무너무 눈이 멀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신앙의 본질을 가운데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아마 그랬겠죠 이들이 우리를 대적해? 반역을 도모하는 거야? 20년 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패배시키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거의 속국처럼 성겨왔거든요 블레셋을 까부러 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의 여우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우와 니씨가 돌아와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심지어 자연계까지 동원하셔서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주석에 보니까 그 시기는 천둥과 우레가 치는 시기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까지 동원하셔서 그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우와 니씨가 돌아와 계셨습니다 엘리 상황과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엘리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식만 의지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된 게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무엘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호가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은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요하는 동안에 그 뜻입니다 불레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사왕 때도 저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20년 동안 전쟁이 멈췄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무엘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의료로 진행할 수가 많아지더라 하나님의 평안 에이레네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재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니까 전반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가운데 회복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돌아오면 이거 참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아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사의 하반부고요 그 다른 책 중에 하나가 합계서서가 알아서입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한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니에미아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출애기 32장 34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책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들인데 책들인데 사실 합계서에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잘 나옵니다 스가라서에 합계서에 보면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생명 중 하나가 하나님 성령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옵이 회복됩니다 3회상 7장에 보면 그렇게 돌이켰더니 뭐라고 표현한가 14절에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가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옵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았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초로 회복되어지면 유옵이 회복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유옵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철저히 거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더 회복되어질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유옵이 저는 회복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KWMA 운영이사회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가 늘지 않았답니다 전혀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모교단, 장로교단 중에 그 교단만 하더라도 2025년까지 600명 가량이 은퇴한답니다 2025년은 불과 8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은 전체 그 교단에서 파송한 숫자의 4분의 1입니다 제가 우리 침례교단의 동일한 통계를 좀 알려달라고 해외선교부 회장님에게 문자를 넣었는데 조사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몇 년만 지나면 선교사 수 팍팍 줄어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침체되어 있어서 후원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새로 선교사 지망생이 있을지 몰라도 나이 많은 분들 은퇴하고 나서 그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요 젊은이들 사이에 선교사 지망생이 매우 작게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교단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1년에 두 차례씩 선교사 훈련하던 것을 한 차례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세입니다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거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대로 최윤식 박사가 하는 말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최윤식 박사가 오늘날 교회가 숫자는 갑자기 줄지 않은지 모르지만 고령화되어 있다 사실 포도나무 길은 예외적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교회와 성도가 같이 늘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앞으로 2050년 되면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이대로 바뀌지 않으면 300만까지 줄어들 거라 왜냐하면 역삼각형에서 점점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 일어나려고 해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자리까지 간다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교회가 앞으로 10년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담합니다 통계는 현실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 늦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안 늦었다고 믿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국내외적으로 사약을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회복되지 않는 가정이 없을 만큼 과거는 특별히 더욱더 많은 일들을 향하고 계시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의 징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듣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구세 터위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유옵이 회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두 번째 유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 번째 유옵은 첫 번째 유옵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담한데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가 가장 침체된 이후에 왔습니다 유옵이 회복되고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이 새로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신분의 실제적인 역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더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 길게 안 합니다 제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릅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너무나 많은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제 책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실제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삶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유옵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날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철저하게 예수의 터유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이 의미하는 실제가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보도나무교회를 하나님께 참 놀라우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바람직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그래서 신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삶의 실제와 능력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보다는 비교해 닿는 만큼 더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추구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유업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황폐한 것을 회복시키는 유업을 주셨습니다 이게 회복과도 관련되고 부응과도 관련됩니다 그게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예언들이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교회 회복에 대한 교회에 대한 유업이기도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주석들을 보아도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죄송합니다 58장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올해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이사야서 61장 4절 그들은 올해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업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보도나무 교회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건들 이렇게 이걸 영적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쭉 연결해 봤다고 했잖아요 조목별로 그게 4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제가 리더들과 함께 1박 2건 모여서 그것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히 보일 겁니다 그런데 회복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준비시키도록 인도하신 것이라든가 예수께서 37장의 사건들을 선명히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마른 표처럼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실 하나님의 의도를 기도 중에 알게 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설 때 우리가 회복되지는데 2000년 교회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마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지도록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포도나무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집중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의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전반적인 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도록 추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페이스북의 장시자가 내가 알기로는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의 비전에 매달리지 말라 세계는 정말 제가 그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못하는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다 큰 비전을 보라 세계를 향한 그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일에 매달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되지 말고 정말 원래 한국교회가 열방 가운데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향하시는 보고 그 일에 들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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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rt 설급 用